조금 위험하단 얘긴 That's right, uh-uh 너무 재밌다는 거 손에 땀을 쥐는 얘긴 그런 얘긴 없네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언니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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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영이 오디션 뒤화 진짜 뭐야? 나영이 오디션 뒤화 네, 틀겠습니다 준비 되셨죠? 근데 이제 CD를 딱 틀었는데 자, EX 플러스 3 마이너스 막 이렇게 갑자기 자, EX 플러스 3 마이너스 막 이렇게 갑자기 뭐야? 뭐야? EBS 강의 CD를 구웠는데 아, 나 울 거야 언니 신발도 있어요, 언니 아, 진짜 나 이거 와, 언니 안에 비전 대박이다 이거 신고 연습하면 되겠다 와, 동심으로 됐잖아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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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근사값을 알아서 매상 구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볼까요? 저는 이 스톤 라악 초 IX 이라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아효가 많거든요 진짜? 무사투 나 생각해서 일찍 일찍 좀 다녀주라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다 난 심심하다 진짜 액션 액션 나 생각해서 일찍 일찍 좀 다녀주라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다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다 나 진짜 심심하다 안돼 사랑은 바라지 사랑은 바라지 만나서 반갑다 안녕 언니 사진 찍어줄게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바로 스피드 질문 갑니다 나영 나영이 남자라면 채영이랑 사귀어 안 사귀어? 당연히 사귀자 친구야 나랑 둘 아 죄송합니다 친구야 놀자 뭐야 이거 키 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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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발톱했어 세트 하나 둘 하나 둘 셋 깜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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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은 춤으로 표현하시죠? 얻ых 시원 귀여워 아니 멋있게 για 한번 서봐 아아하 아니 멋있게 쳐야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언니 떨꽉 아아 아아아아악 이거 잘한 거 언니 마지막 미